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2시간 반은 원래 이 취지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도 시간을 좀 작게 투자해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수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우리가 2시간 반은 입문서를 가지고 7주간 수업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읽고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무리수가 있어서 기본 베이스를 좀 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그거 하나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걸 하고 나면 아마 이 내용을 읽어나가는 게 상당히 좀 편해요. 그 내용들이. 그러면 그걸 하나 먼저 보기 전에 이것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11월, 12월 공부 방법이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11월, 12월 공부 방법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1월 달하고 2월 달의 공부 방법은 별도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11월, 12월 공부 방법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민법은 총 40문제가 배정이 돼요. 40문제거든요. 41번부터 해가지고 80번까지의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1번부터 40번까지는 학교론의 문제이고 41번부터 80번까지는 민법의 문제예요. 자, 일단 이 공인중개사는 지금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지선다행이라는 거죠. 오지선다요. 그래서 다섯 가지 지문이 있고요. 그중에 하나의 답을 골라내는데 원래는 틀린 답을 찾으세요. 이게 좀 쉽고요. 옳은 거를 찾거나 해당되는 걸 찾으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3회까지 중개사 시험이 있었는데 아마 유일한 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33회 때 민법 문제는 옳은 지문을 찾으세요. 해당되는 걸 찾으세요라는 게 30개의 문제였어요. 틀린 걸 찾으세요. 이게 10개였거든요. 이게 완전히 바뀐 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틀린 걸 찾으세요가 원래 대세적으로 좀 많은 편인데 이상하게 이번 33회 때 문제는 옳은 걸 찾으세요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표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40개를 다 마치는 게 아니고 일단 객관식 문제라는 거. 객관식 문제는 결국은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객관식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 33회 때는 어떻게 보면 멘탈, 정신력하고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민법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래서 웬만하면 이론은 이론 같은 경우는 논술형 같은 거 있죠. 주관식은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암기가 된 다음에 논술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인쇄가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원래 나중에 가면 이해하고 그다음에 암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의 모든 수험생은 이해와 암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이해가 됐다는 건 암기가 된 거고 암기가 됐다는 건 이해가 된 거예요. 다만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할 거냐. 암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할 거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들 구구단 외우잖아요. 이 1은 1, 이 2는 2. 그렇죠? 구구단을 왜 외울까? 그걸 알고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암기를 한 거예요. 암기를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죠? 예를 들면 바닥에 가로로 5개, 세로로 5개가 있다. 그럼 전체가 몇 개냐. 55, 25, 25개다. 이렇게 이해가 된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병영을 하되 저는 될 수 있으면 암기 쪽에다가 치중을 더 많이 줘요. 그 이유는 우린 지금 민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민법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5개 중에 하나를 찾으려고 해요. 빠른 시간 내에. 그건 결국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우리가 최대로 많이 맞는다 그러면 24개는 맞아야 되겠죠. 60점이니까. 아니면 만약에 내가 부동산학계론을 잘한다. 그럼 40문제에서 부동산학계론을 80점을 맞고 민법은 16개만 맞아도 과락을 면하기 때문에 합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일단 24개가 최대 목표라는 거. 이것 정도를 맞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 맞추려고 할 필요 없이 24개. 어렵고 힘든 지문 같은 경우는 패스해버리면 낫습니다. 안 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법 시험 공부를 해야 되지. 예를 들면 민법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민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개사는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민법을 상담해주고 민법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조언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업을 하다가 민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전화하면 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따라서 해나가면 되는 거지. 무슨 중개사가 무슨 민법의 전공자처럼 상담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법 공부하지 말고 시험 공부 24개를 마치려고 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짧게 시간을 투자해서. 그 다음에 11월, 12월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우리가 100m를 경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마라톤과 같아요. 천천히.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공부하지 말고요.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7주로 이루어져요. 11월, 12월은. 그럼 4시간씩 보통 3시간, 4시간 강의해도 28강 정도, 27강, 26강 정도 올라가는데 이걸 만만치 않습니다. 20강 이상이 넘어가면 수업을 듣는다는 게 동영상을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일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사람마다 공부 환경이 다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초시생일 수도 있고 재수생일 수도 있고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지 않는 경우. 또 결혼한 사람 또는 결혼했는데 자식이 있는 경우도 다르죠. 왜 그러냐면 가끔 오셔가지고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인데요. 나이가 얼마 정도 되는데 애가 얼마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고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면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냥 단편하게 저 민법 공부하려고 하는데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참 막연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일찍 오셔가지고 또 있으니까 저기 안에. 그러면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도 돼요. 제가 이러이러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걸 하나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11월, 12월은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건강해요. 철학 단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시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시간 반이기 때문에 절대적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가장 시험생활에 중요한 게 아마 6월달일 정도, 7, 그 다음에 8이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가공을 시작을 해가지고 9월, 10월 선보기 직전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시간대가.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용두삼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9, 10월 가고 지쳐버리면 에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마 이 조선 땅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밴딩이 소갈딱지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에는 잘하다가 마무리를 잘 못하고 실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무리를 잘하는 게 가장 관건일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특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100미터 날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비추게 해가지고 이때 9월, 10월 달 몰아붙일 수 있는 거. 1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시면 연차도 쓰지 마세요. 연차 쓰지 마시고 나중에 9, 10월 달에 몰아붙일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여름휴가 하라. 그럼 저 그거요. 여름휴가 4일, 5일 정도는 제가 9월 달에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9월 달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강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특강이 돈이 5만 원이든 4만 원이든 들어가더라도 꼭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하루에 전체를 끝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2시간 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6과목이지만 실제는 5과목이잖아요. 세법하고 공시법이 합해져가지고 5과목이에요. 1차는 민법하고 합기론, 2차는 중개사합법, 공법을 2교시 때 보고 3교시는 세법하고 공시법, 등기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6과목 11월, 12월에 다 중요하죠. 모든 과목이 중요한데 그중에서 민법부터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은 그래요. 민법부터 공부를 먼저 베이스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민법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내가 민법 선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민법을 1년 동안 공부를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나중에 7월, 8월에 가면 민법 때문에 불안해서 2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어느 정도 11월, 12월에는 민법하고 합기론 쪽에다가 좀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그럼 2차를 포기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2차 수업에 들어오셔서 수업은 따박따박 꼬박꼬박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책 읽어도 잘 안 익혀요. 민법책이나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한글이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넣는 게 조금은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은 동영상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동영상을 보시는 게 그다음에 여기는 용어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세요. 민법은 특히 용어가 중요합니다. 법률 용어라는 전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책을 읽다 보면 분명히 한글은 한글인데 이상하게 애국어 같아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용어 해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의 용어가 일단 뭘로 가야 되는 거죠? 일상어로, 일상 우리가 보통 쓰는 거 있죠? 그런 단어로 환원시켰다가 이걸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다시 법률 용어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럼 지금 모든 교재는 법률 용어로 돼 있잖아요. 민법 용어로. 그걸 일상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한 걸 다시 법률 용어로 환원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 가면 문제가 좀 더 법률 용어로 나오지 일상용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은요. 그래서 주장과 대항이 같다는 말인데 일상용어를 만들었다가 그걸 법률 용어로 환원시키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런 과정. 그래서 11월, 12월은 이 법률 용어를 중심 개념을 잡는 게 중점을 두시라고 어떤 체계보다는 법률 용어가 중요합니다. 수업은 될 수 있으면 12월, 12월은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들으세요. 가만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듣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필기는 안 해도 상관없고요. 다만 그건 있어요. 어떤 문장이 쭉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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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쭉 가다가 뭐뭐, 다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문장이. 그럼 이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중요국은 있거든요. 이 문장에 핵심이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핵심이 되는 단어를 뭘로 해라는 거죠? 표시를 해라. 빨간색으로 이렇게 뭐 표시하든 뭔가 표시하는 단어를 찾는 게 중요해요. 나는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문장이. 그럼 키워드가 어떻게 해요? 저녁을 먹지 않았던 게 키워드거든요. 저녁을 먹지 않았어. 그렇죠. 그게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자, 그 사람은 성격은 이상해. 이상한데 얼굴은 참 예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격이 아니라 얼굴이 예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키워드를 찾아내는 습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책은 이해하지 말고요. 될 수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암기하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해가 암기고 암기가 이해입니다.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먼저 할 거냐 그 차이는 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건 동차생이에요. 이건 동차생인데 지금 11월, 12월 스케줄이거든요. 11월, 12월입니다. 1월, 2월이 아니고 보통 인강은요. 오전이나 오후에 촬영을 하죠. 그럼 이게 언제 올라가요? 우리 2시간 반은 오늘 못 올라가죠? 다음 날 올라갑니다. 다음 날. 그럼 다음 날 올라가는데 다음 날은 또 다른 과목을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학기론. 특히 여러분들은 더더욱 야간에 수업을 듣는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약에 동차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이더라도 민법을 2시간 민법을 2시간 이렇게 월화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 아니면 1시간 1시간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학기론이나 민법 그 다음에 학기론 민법을 보시는데요. 일요일 날은 무조건 공부를 배장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내가 못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들을 이 시간 타임을 못 본 걸 여기서 보충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보충을.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야간에 와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일단 시간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집중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시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동차생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이건 동차가 아니라 1차생이거든요.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1월, 2월, 3월 가면서 자신감이 붙어요. 근다고 지금 2차를 듣지 말라 그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수업을 하잖아요. 지금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을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여기 학교론이든 학교론 보시고요. 수요일날은 쉬시는 게 좋아요. 쉰다고 해서 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저녁에 오셔가지고 수업 3시간을 듣고 10시에 집에 가면 11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날 또 직장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은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닐까요? 1시간 정도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3시간 수업이 3타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시간, 1시간 수업을 들으면 1시간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1시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동영상은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듣는 게 중요해요. 동영상은. 자, 민법도 역시 여기 1시간, 2시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1시간. 여기를 보충해 주는 거죠. 1시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업 끝나고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셔도 11시니까 충분히 1시간씩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못 들었다. 나 피곤해. 몸이 아파. 도저히. 그럼 듣지 마세요. 휴식을 하고 휴식을 하거나 그럼 이걸 언제 들으라는 거죠? 이 일요일 날. 그렇죠? 이 일요일 날 보충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던 민법하고 확기로운 동영상 수업은 최소한 두 번 이상 반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11월, 12월 이 패턴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강의 계획서 뒷면에 보시면 이게 있을 거예요. 제가 넣어놨으니까 있죠? 거기에 두 번째 거를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휴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잘 짜가시고 짜자고 짜서 가시는 게 좋지 무대 프로 막연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0월 27일 날 시험 끝나고 나면 무진장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점점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부터 잘 하나씩 잡아가시면 돼요. 민법하고 학교론만 가세요. 민법하고 학교론만 이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 수업으로 가자고요. 길게 가면 안 되니까. 어제는 김상희 선생님이 중개사법을 아마 강의했을 건데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해서 기본 교과서가 나오면 테마별로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 교과서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작년에 마스터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 책인데 이게 180페이지입니다만 이번에 나올 책은 240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그래서 작년 33회 때 200개 지문이잖아요. 오지선당이고 40문제니까 5,4,20 200개인데 여기서 175개 지문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지문 자체 이 책 안에가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가면 1년 동안 기본서가 나와요. 별도로 이 입문서는 이번에 버려요. 11월, 12월 버리고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안 봐요. 이 책은 이 책 갖고 줄치고 공부할 생각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 책이 나올 거예요. 이 책은 하나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띄워놓고 계속 강의를 할 거거든요. 저는 한 권만 할 거예요. 이 책만 반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한 권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걸 달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아마 문제를 풀어내는 거 아마 믿음을 주면 또 믿음 대가가 들어가거든요. 중간에 힘들더라도 안 힘들겠어요. 공부하는데 힘들죠. 고비가 오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이걸로만 계속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충분히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자 민법이 뭐냐 민법이 뭐냐 민법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 이거 이야기 안으려고 해요. 지금 나중에 가면 자동으로 아는 거거든요. 뭐 민법은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자가 백성민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민법이에요. 이 민자가 백성민자거든 민법할 때 민자가 그럼 이건 결국 개인끼리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걸 사건 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공법 같은 거 배울 거예요. 내일 모레 공법을 배우는데 공법은 공법이에요. 말 그대로 국가와 수직관계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고 이 민법은 사법관계 수평관계예요. 너와 너 싸이 이런 관계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을 처음 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권리변동이라는 책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기본교과서 우리 입문서 한번 잠깐만 내가 펴볼게요. 보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요. 이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124페이지 보면 124페이지에 법률행위 종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법률행위가 먼저 나와 있는데 원래 기본교과서를 딱 펼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권리변동이라는 게 나와요. 권리변동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 법률행위가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프린트에 있습니다. 그대로 여기 보면 권리라는 게 나오고 여기는 뭐예요? 변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리변동 그래요. 권리는 그 밑에 한번 볼래요. 아래쪽 쭉 내려오면 두 번 정도 가잖아요. 두 페이지에 2번이라고 있는 거 내려오면 2번 해가지고 권리 배우시는 권리 나오죠? 그 권리가 뭐뭐가 있어요. 하나가 물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밑에 보면 뭐가 있죠?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프린트물이에요. 프린트물에 책 안 봐도 됩니다. 프린트를 보면 밑에 보면 물권 채권 보인가요? 2번에?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권리변동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물권 변동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채권 변동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물권 물권과 채권에 공통되어 있는 단어가 권리거든요. 그래서 권리 변동 그러는데 그럼 이 변동이 뭐냐 변동은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 생로병사 그러면 이 변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권리 물권이나 채권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변경되잖아요. 변경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를 총칙해서 권리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여기가 물권이면 물권변동 그러잖아요. 그럼 물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물권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채권이 뭐겠어요? 채권변동 그러면 채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 채권변동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예요. 권리 뭐라고 돼 있어요?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권리가 발생되고 발생 그 다음에 변경되고요. 소멸되는 것 이 전체를 권리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하나 잠깐 들어볼게요. 지금 이게 갑의 토지입니다. 갑의 토지인데요. 갑은 이걸 아무것도 없어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 배울 거예요. 나대지 나대지 그러거든요. 돼지 나대지 아무것도 없는 거 건물이 없는 거 나대지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나대지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하나 건축했다고 할까요? 자 건축을 했어요. 그럼 원래 갑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는데 건물이 올라가니까 이 내 거라는 건물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이 된 거예요. 권리가 발생이 됐다. 자 권리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누구로 하게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넘길 수 있잖아요. 매매를 통해서 상속을 통해서 그러면 권리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죠? 이제 을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변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리가 변경됐다. 권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옆집 이웃 사람들의 화재로 인하여 이 집이 소실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물이 또 아니면 지진 천재지변 홍수 주저앉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권리가 소멸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갑이란 사람의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는 거 있죠? 이걸 총칙에서 권리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데 그럼 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갑에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갑에 건물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온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뭔가요? 원인이 뭔가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인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다. 두 가지 원인밖에 없어요. 그럼 법률 행위가 뭔지 법률 규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잠깐 봐볼게요. 지금 법률 행위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은 프린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리 변동의 원인은요. 권리가 발생 변경되는 원인은 법률 행위라고 됐어요. 법률 행위인데 여기에 키워드가 뭘 것 같아요. 법률일까요? 행위일까요? 여기도 법률이고 여기도 법률이에요. 글자가 다른 건 뒤에가 있죠. 어디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행위가 키워드죠. 행위 여기는 어디일까요? 규정이 키워드예요. 그럼 법률 행위가 뭐냐? 그랬더니 의사표시 약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사표시를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사람 얼굴 같아요? 안 같아요? 20년 그랬는데 그래도 비슷하죠. 사람 얼굴 안 같으나?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요. 가끔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내가 당신이 말을 해야 내가 알지 말을 해야 생각을 이야기 좀 해. 생각을 그 생각이 뭐예요? 이 생각을 다른 말로 의사라 그래요. 의사. 머릿속에 있는 거. 이게 의사예요. 내가 여러분들 의사를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렇죠? 말을 안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바깥으로 그렇죠? 말을 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시. 이걸 입이라 하고요. 이걸 머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용어가 두 개가 섞였어요. 어떤 게 섞인 거예요? 이게 의사하고 이게 뭐야? X 이게 뭐죠? 의사하고 이게 의사라는 거하고 뭐가요? 표시라는 거.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의사 표시 그래요. 그러면 의사 표시라는 것은 머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 외부로 표시하고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법률 행위 그래요. 다른 말로 의사 표시는요. 일종의 의도한 대로 의도한 대로 효과가 효력이 발생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률 행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예요. 그거 샌드위치 사왔는데 저녁에 올 때 먹으려고 사서 온 거죠. 그렇죠? 나 샌드위치 먹어야 되겠어. 배고파. 밥을 안 먹었거든. 그리고 법률가 가게에 들어가서 표시한 거죠. 그게 법률 행위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걸 법률 행위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학원에 올까 아니면 옆에 갈까 얼마나 많아요. 중개사 학원들이. 그렇죠? 그게 뭐겠어요? 나 이 학원을 갈 거야. 생각한 대로 행위를 한 거죠. 이게 의사 표시예요. 이게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어. 그리고 청약과 청혼을 하죠. 승낙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게 법률 행위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매매나 교환 임대차 임대차는 월세입니다. 월세 오피스텔 원룸 나 이 집에 살아야 되겠어. 월세 50만 원 냈고 이게 법률 행위예요. 자 그런데 법률 규정을 좀 봐 볼게. 법률 규정을 줄여가지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어요. 당사자 의도하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의사 표시와 상관이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법률 규정. 이걸 법정이라 그래요. 자 상속을 한번 봐 볼까요? 상속을. 상속을 어떤 거냐면 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갑을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들내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분이 돌아가실 수 있죠. 자 5월 1일 날 사망이 됐어요. 그러면 이 A란 사람은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법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내가 상속을 받아요. 나는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자동으로 넘어와요. 자 예를 들면 아들내미가 A만 있는 게 아니에요. B도 있고 여기에 C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상속부는 보통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형태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당사자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수용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수용이 뭐죠? 공익사업을 일한 거 아니에요. 자 원래 이렇게 가비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가 놓입니다. 도로가 도로가 놓일 건데 도로가 도로가 놓인다면 이 땅을 먼저 국가가 물어봐요. 국가가 야 내가 평당 얼마씩 사고 싶은데 할 생각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평당 내가 200만 원 줄게. 평당 시세가 400이에요. 그렇다면 가비 공익사업을 위한 거니까 내가 뭐 시생하죠. 가지세요. 사세요.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고 이루어졌다면 당사자의 협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법률 행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미친 사람이 400짜리를 200에 팔겠냐고 요즘은 국가도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렇죠? 찔러보면 되잖아요. 애들하고 똑같습니까? 군부정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야, 뭐 팔아? 나 완팔 거야. 그랬더니 이 국가가 어떻게 국가가 공익사업 그렇죠? 공익사업에 의해서 어떻게 이걸 강제수용을 합니다. 강제수용을 이렇게 적정가에 의해서 수용을 하겠죠. 강제수용을 하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된 거야. 소유권이 갑에서 국가로 넘어오잖아요. 권리가. 그럼 권리가 변동되는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뭐예요? 법률 행위. 또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규정에 법률 행위를 뭐라고 하냐?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약정 서로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법률 규정은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법정이라고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힌트로. 지상권이라는 거하고 지상권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가 법정 지상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지상권은요. 한자입니다. 땅 땅 지자 윗상차 권세권차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지상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혹시 고속도로 같은 거 운전하다 보면 광고탑 같은 거 보이신 적이 있어요? 행성 한호 그런 거예요. 큰 관광공사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 지상권이에요. 남의 땅에다가 광고탑을 올린 거죠. 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고압타 보이지 않아요? 고압타? 고압타. 그렇죠? 그 고압타 밑에가 국가 땅이 아니라 개인 땅인데 그걸 빌려가지고 공작물을 올린 거거든요. 그게 지상권이에요.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거. 흔히 볼 수 있는 건 고가도로. 내 땅 위에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밑에 농사를 짓고. 이런 것도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땅 위를 남의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단어를 두 개를 썼어요. 하나가 그냥 지상권이었고 또 하나가 법정지상권이에요. 느낌이 오나요? 이게 지상권이다. 그럼 뭐겠어요? 아 약정지상권이에요. 이게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에 의한 지상권인 거고 여기 법정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법의 규정에 따른 지상권이에요. 약속을 하지 않더라도 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상권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저당권이라는 게 있고요. 법정 저당권 이것도 있어요. 그럼 뭘까요? 저당권은 서로 약속을 해서 법정 저당권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해도 금방 알지 않아요? 이걸 어때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합의 합의 갱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 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합의 합의 서로 합의한 거잖아요. 이건 법률행위 우회 법률행위 그렇죠? 이건 뭐겠어요? 법률? 규정이란 말이에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갖다 준단 말이죠. 이걸 못 찾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리가 변동되는 건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법률행위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라는 거 그걸 생각해 보면 금방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학원에 올 때 등록을 하거든요. 그거 법률행위인가요? 법률 규정인가요? 그게 법률행위예요. 수퍼에 들어서 내가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이걸 사야 되겠습니다. 커피숍에 들려가지고 내 커피를 사야 되겠다. 내 의사를 표시하죠. 그게 법률행위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법률행위를 수없이 합니다. 수없이 그런데 그게 법률행위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입문서에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행위 총칙. 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아,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행위이거나 의도한 대로. 자, 그런데 가볼게요. 자, 이거 이제 참조만 하세요. 자,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안 지웠으니까 권리 변동은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데 원인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뭐예요? 법률행위? 하나가 법률귀정이거든요. 그러면 법률행위, 이 행위, 행위, 규정인데 이 행위 안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단독행위라는 게 있고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가 이 안에가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계약이에요.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그랬어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사는 머릿속에 있는 거고 표시는 이 바깥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의사를 이야기한 거라고. 그럼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느낌상으로. 하나. 하나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걸 단독행위 그러는 거예요. 계약은 매매가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물건을 파는 매도자는 1억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매수자는 1억은 너무 비싸. 한 9천 하고 두 개가 옥신각신하다가 갑의 의사가 합치되고 의뢰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인가요? 두 개예요. 두 개.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두 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다시 돌아와 볼게요. 법률행위 이게 뭐라고 했어요?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그죠? 약정 약속한 대로 이런 의미고 법률 규정이 키워드죠. 여기는 규정 여기는 뭐예요? 법정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의사표시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걸 법률행위 그러는 거고요. 법률의 규정 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규정 법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법률행위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단독행위 계약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의사표시가 한 개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계약은 두 개가 합치가 되는 거예요. 합치가 돼서 이루어지는 걸 계약이라고 합니다. 뒤에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이 문제를 다시 볼 건데요. 작년에 32회 때의 문제하고 33회 때의 문제가 두 번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작년 여러분들 시험이 34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2년 연타로 나왔어요. 그럼 올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양심 있지.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41번에 3번씩 연타로 내겠습니까? 야구 경기 지금 야구하고 있을 것 같다. 야구 하지 않나? 끝났나?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게 코리안 시리즈예요. 별로 관심 없어도 코리아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은 선수가 세 번 타석에 들어서서 홈런을 세 번 때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알고는 계셔야 될 거예요. 알고는. 그래서 여기 보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 이게 지금 이렇게 내놓는 거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한 개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배울 겁니다만 조건과 기한은 못 붙여요. 이건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계약은 대립되는 몇 개가요? 왜 대립이라는 말을 썼냐면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생각해 보세요. 매도자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더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가격을. 그런데 매수자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격을 다운 시키려고 할 거 아니야.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어느 순간에 뭐예요?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가 합치가 되는 거예요. 합이. 그래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을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결혼하잖아요. 결혼도 계약일까요? 아닐까요? 감남이 청혼을 하고 을료. 승낙을 합니다. 이게 대립돼요. 뭐라고 그래요? 열쇠 두 개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분이 열쇠 세 개는 있어야 내가 승낙을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럴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럼 남자가 열쇠 세 개. 그렇죠? 그럼 여자도 콜. 그럴 거 아니야. 안방 열쇠, 작은 방 열쇠, 화장실 열쇠. 세 개.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자, 그러면 두 개의 의사가 합치가 된 거지. 이게 계약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단독 행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것만 먼저 기억을 좀 하고 계세요. 이건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와 볼게요. 우리가 권리변동일 때 이 권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권리. 그렇죠? 이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현법위에서 권리는 두 개밖에 안 봐요. 하나가 물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물권과 채권을 구별할 수 있으면 이 세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법의 5분의 1이 끝나는 거예요. 민법 전체의 5분의 1을.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예요. 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물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 물권, 채권을 구별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자, 일단 가장 특징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물권을 잘 몰라도 민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물권을 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유권이요. 이 책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가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내 겁니다. 내 거. 자, 이걸 소유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은요. 이 물건을 누군가의 간섭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수익, 남들한테 빌려줘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필요 없으면 이걸 팔아서 처분해 버릴 수 있죠. 그럼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 누군가의 간섭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물건은 물건은 사람이 뭐예요? 물건을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물건, 결국은 이거 뭐예요? 사람이 물건이에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물건이에요. 그럼 이 물건은 권리자는 있어요. 권리자는 있는데 여기에 의무자가 없죠. 왜요? 자, 이게 지금 내가 이 칠판 뚜껑을 칠판 닫기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점유권이거든요. 나와 이 칠판 지우개 사이, 이 관계, 이게 물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 있죠, 책상에. 오늘 수업을 끝나고 가기 전까지 물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점유권이에요. 여러분들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있더라. 그럼 뭐라고요? 이거 제 자리인데요. 비켜주세요. 물건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란 물건을. 내가 오늘 집에 갈 때 버스를 탈 거고 나는 의자에 가방을 던져서 미리 자리를 확보했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갈 수 있죠. 내릴 때까지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갖습니다. 그럼 물건은 사람 대 물건 사이, 그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물건이에요. 채권은 안 그래요. 그럼 채권은 뭐냐?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요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행을 또는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극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런 것을 채권이라 그래요. 그럼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대로 권리자라고 하는데 권리자를 다른 말로 채권드라 그래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무자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채무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권리자, 의무자보다는요. 채권자, 채무자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럼 여기는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대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요구하는 거. 이건 채권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듣고 설명한 다음에 쉴게요. 잠깐만. 금방 가버렸어요. 한 시간. 금방 끝나요. 두 번 꾸벅고 졸면요. 집에 간다. 금방 간다니까요.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소음만 괜찮으면 위장만 괜찮으면 이온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온 음료. 이온 음료가 뭐죠? 포카르셋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저녁에 올 때마다 드셔도 괜찮아요. 그럼 위장도 튼튼해져요. 그런 거. 파워에이지인가? 파란색. 그건 설탕가루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달달하고 좋긴 해요. 힘이 좀 나요. 피곤함이 좀 덜하고. 박카스 먹으면 더 좋은데 박카스는 너무 세긴 해요. 피곤할 때 먹어도 되는데 자주 먹으면 그런 건 위벽을 많이 상하게 하거든요. 일단 이거예요. 두 개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개를. 갑이라는 사람의 집인데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이 들어볼게요. 전세권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전세권. 실제 전세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전세금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실제는 임차보증금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세권을 찾아보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세권은 거의 대부분이 99%가 임대차인 경우가 많아요. 미등기 전세인 임대차.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야 돼요. 너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 전세권 살아요. 그런단 말이야. 그럼 혹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했어요? 전세권 등기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등기한 적이 없는데요. 등기도 간 적이 없는데요. 이걸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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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라고 해서 이걸 임대차라고 해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게 돼 있어요. 그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등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전세권에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있는 상태라면 이건 물권이에요. 이 물권의 가장 큰 요리가 어떤 거냐면 얘가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1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의리란 전세권자, 물권자는 새로운 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 권리가 뭔데요? 자, 권리. 의뢰 권리는 어떤 거냐면요. 1번. 2년을 약속했는데 1년만 살았잖아요. 그럼 지금 1년 안 살았자지. 1년을 더 살 수 있냐. 1년을 더 살겠다.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물권은 가능해요. 물권은요. 계약한 사람에게만 주장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물권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가 이거예요. 만약에 2년을 다 산 다음에 기간이 끝났죠. 그럼 전세금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금을 갑에게 달라고 할까요?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병에게. 그래서 병에게. 전세금 반환을 전세금 돌려주세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항력이라 그래요. 대항력. 이걸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구에게나. 이게 물권이기 때문에. 자, 이 책은 제 거죠. 그렇죠? 이거 내 책이에요 하고 주장할 수 있죠. 여기다 내 책이에요 주장할 수 있죠. 노량진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건 내 책이에요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바로 물권이에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합니다. 나 주차장에다가 내가 지금 차를 받쳐놨거든요. 주차를 해놨다고. 그래서 누군가 내 차 위에다가 가방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이건 내 차예요 하고 주장할 수 있죠. 가방 치우세요. 이건 내 차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차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이 바로 물권이에요. 그런데 물권과 비슷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피스텔, 원룸. 그렇죠? 월세 내고 사는 거. 그게 임대차라는 거예요. 임대차. 임대차는 이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갑의 집이 있는데요. 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대인. 대여한다. 빌려주는 사람. 우리 제주도 놀러 가면 자동차 빌려 쓰지 않아요? 넨트카에서. 그 넨트카 회사가 뭐예요? 임대인. 대여한다. 대여하는 사람. 그걸 자동차를 빌려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누구라고 그래? 임차인. 찾죠. 빌려 쓰는 사람. 그렇죠? 그럼 자동차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임대차는요. 얘는 물건이 아니에요. 채권이에요. 즉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계약을 맺은 사람.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주장을 해요. 그럼 중간에 소유자가 받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소유자. 그럼 의리라는 사람이 2년 약속을 했는데 1년간 살았다? 그럼 얘한테 나 1년 살았으니까 1년 남았으니까 1년 더 살겠습니다. 주장할 수 있냐 이거지. 1년 더 살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죄인이 바뀌면 얘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원래 2년 약속을 했는데 1년밖에 못 살았잖아요. 그럼 이 의른 갑이라는 사람에게 너 왜 약속을 어긴 거야? 너 2년 살게 해줬잖아. 나 근데 왜 1년밖에 못 살고 나가는 거야? 너 손해배상 물어줘. 너 채무를 이해 못 한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고 나가면서 종결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의리,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여기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대항력이 있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의른,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반환시켜달라고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받아요? 갑에게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임대차 살아본 적 있나요? 그럼 임대차 살다 보면 주인이 바뀐다고 바뀌더라도 나는 계속 살았던 것 같아.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채무를 인수한 거예요. 즉 얘가 뭐예요? 얘가 1억 보증금 있잖아요. 얘가 인수해서 5억인데 4억만 주고 이걸 매입한 거예요, 집을. 그럼 얘가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살도록 해준다는 거죠. 임대인 지위를 얘가 승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건 예외적인 거. 원칙은 규인이 바뀌면 나가야 돼. 그럼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이거 봐 보시면 이거예요. 물권은 물권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 절대권이다. 절대권은 다른 말로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뭐라고요?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절대권이라는 거죠. 여긴 상대권이다 보인가요? 상대권은 뭐겠어요? 계약 맺은 당사자. 당사자 사이에서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여기는 권리자는 있는데요. 의무자는 없어요. 왜요? 사람이 뭐기 때문에 그러죠? 물권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권리자가 나오지만 의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니까 이 갑이 요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권리자라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채, 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채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채권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청구권, 청구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두 가지가 이대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항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나. 얘의 채권은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권이에요. 당사자까지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해 놓고요. 쉬었다 오면 제가 이걸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이걸 처음 공부하면 물권하고 채권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채권과 물권은 병존을 해요. 같이. 같이 이 토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것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두 개는 같이 굴러가요. 보통 거의 대분들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쉬었다 오시면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